다음보다는 경북 안동군이 아니고 청송군이 고향인 가수인데 청송가면은 하목 지나서 안덕 지나갖고 청송읍이란 데서 그렇게 되면 아주 골짜기죠 골짜기 그런데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그만 보고 정인팀하고 여러분 끝에 서두고 있는 우리 국내 최대의 히어로 하면은 일가수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꽃마차 그리고 꽃길이름생길 요즘 데뷔해서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이 초대한 초대가수 김민아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길에다가 내 길에다가 꽃마차 흘려도 사라져 서럽시고 문무시고 고향 정말리 갈리지자 험다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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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네네야 내게도 뭐라고 하니 내게도 아니요 오래될는 기억이 어디 이런게 웨어니 험다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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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Correct. 이번에는 Johnson dinheon deserves 저 immune당. 그리고 왕장 hive. 부족할after 이 지민을 으아 오 or다오니 험wirtschaft. Yep. 히어 sound till he at the end phase. egech 남자 upward away You are gone by all the way 네이 Underando 와 58 독قول 도시나마 저는 boring 77 아프다오니 험니 전화 그의 시간 현ığımız NEmpr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